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정말 하늘이 일본에 노한 건지, 일본이 하늘에 노한 건지 오늘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1월 이후 총 70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2월 20일 새벽 1시 16분 28초에 일본 북동부 아워머리 하찌노에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찌노에 동북동쪽 111km에서 진원의 깊이는 46.1km였습니다. 하찌노에가 여기 있고요. 아워머리입니다. 하찌노에에서 별표 표시, 여기가 지인 난 곳입니다. 아워머리가 여기 있고요. 하찌노에 여기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네, 이렇게 지금 북동부 아워머리에서 하찌노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최근에 하찌노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한번 지진들을 총 다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UTC 시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9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시간에 플러스 9를 하면은 이 시간 새벽 1시 16분 28초에 나옵니다. 20일, 그러니까 이것은 19일이 아니고 2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UTC 시간입니다.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동부 아워머리 하찌노에는 아워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을 했죠. 최근에 그 호카이더 시즌하의 후루카와에서 4.1이 발생했습니다. 후루카와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지금 발생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마이시, 이화태현 가마이시, 혼슈, 이화태현 가마이시을 얘기합니다. 혼슈, 이화태현 가마이시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표시가 지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호카이더 시즌하의 후루카와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쿠시로 호카이더 쿠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 흰색 표시되어 있죠. 여기 여기 호카이더 쿠시로 그리고 오후나토 2월 3일 오후나토 오후나토는 이화태현 오후나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역시 그 저기 그 호카이더 시즌하의 후루카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루카와가 지금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를 표시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요 그 오늘 진입이 발생한 아워머리 하찌노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만 우선은 본 겁니다. 최근에 이 아워머리 하찌노의 기준, 아워머리는 작년도 12월 21일 날 6.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워머리 같은 경우는 로카쇼무라 그 핵물질 제철의 공장이 또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었죠. 거기에 그 핵물질을 내년부터 제철의 공장을 기존에 셧다운 했었는데 셧다운 이제 그만두고 내년부터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 거기에 플루토늄이 천 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지금 현재 아워머리에 있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카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마리 원전이 있어가지고 거기 역시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언제 대폭발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본에 이 키시마 해구 호카이도를 위주로 한 키시마 해구와 일본 해구 그 다음에 난카이 트라프 그 다음에 사가미 트라프 사가미 트라프 같은 경우는 도쿄의 관동 대지진하고 연결되어 있죠. 일본 해구는 동일본 대지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난카이 트라프 같은 경우는 도카이 도랑카이 난카이 세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난카이와 사가미 트라프가 합쳐서 폭발하면 후지산이 같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최소 2,500만명 이상입니다. 완전히 가라앉는다고 봐야 됩니다. 정도면 거기다가 지금 오키나와 트라프하고 류쿠 해구까지 지금 폭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정말 하늘이 일본에 노한 건지 왜 갑자기 일본이 하늘에 노한 건지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정말로 지금 지구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